그 다음 소식은 올림프스 관련 소식인데 저희가 2주 전 3주 전에 올림프스가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잠깐 다뤘었지만 올림프스가 계속 사업 철수에 대한 간을 보고 있었던 정황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말 나오기가 무섭게 진짜로 사업을 접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올림프스가 카메라 사업부를 지금 매각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매각을 사려는 곳이 일본 인더스트리얼 파트너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모펀드 같은 데인 것 같아요 사모펀드인데 일본의 사모펀드인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소니한테서 바이오 노트북 브랜드를 사갖고 지금 일본에서 팔고 있는데 바이오 노트북을 그를 통해서 올림프스의 이런 이미징 사업부 그러니까 카메라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이미징 사업부를 지금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로 올림프스가 사업을 진짜로 접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재팬 인더스트리얼 파트너스가 이거를 인수를 하면 이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면 뭐 바이오 카메라를 만들까요? 뭐가 어떻게 될까요? 바이오 카메라요? 택도 없는데? 아니 올림프스라는 브랜드는 못 쓸 거 아니에요 못 쓰죠 네 그러니까 바이오 카메라? 바이오 카메라라고 하려나? 근데 이제 바이오도 전 세계에서는 못 팔고 있고 그냥 일본 국내에서만 그냥 적당히 팔고 있는 실정이라 그게 법적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던데? 그냥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지네들이 역량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일본에서만 먹힐 것 같은 걸 파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포트 다 달려있는 그게 진짜로 근데 진짜 일본에 비쿠 카메라나 이런 데 가보면은 진짜로 그런 걸 많이 팔아요 실제로 말아요 그 이상한 일본 자판 배율에 포트 이상한 거 다 달려있고 막 기스업 같은 것도 달려있고 VGA는 물론이고 옛날에 벌즈에서 잠깐 다뤘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근데 하여튼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일본에 좀 그 이렇게 말하면 좀 그시기 하긴 한데 틀딱적인 그런 국민성이 좀 반영된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약간 좀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옛날 거에만 집착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아직도 VGA 쓰고 막 이러지 솔직히 그래서 일본도 약간 우리나라처럼 재난지원금을 하는데 그걸 서류로 하거든요 그 동네는 아 네 맞아요 그러는 동네니까 이제 노트북도 극고라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뭐 아무튼 뭐 그거를 처리 도쿄에서 받으면은 그거 재난지원금을 처리를 하러 그 서류들을 제가 교토로 보내고 교토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도쿄 아 오사카에는 다시 도쿄로 보내서 그제서야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하는 지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올림프스 진짜로 카메라 사업을 어 접고 이렇게 간다고 하네요 뭐 어떻게 진짜로 뭐 바이오 카메라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 그다